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자료며 학습의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홍보하거나 아마피를 투자하시라고 권유하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피트 닷컴에 비트코인 sb 차트를 주봉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세팅해 놓은 차트인데요. 이거는 뭐 평범한 봉 차트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여기에 슈퍼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는 보조지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죠. 수평으로 쭉 이어지는 파란색. 슈퍼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파란색일 때는 그 가격 라인이 그렇죠. 그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2021년 7월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장기 하락 초세. 그렇죠.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슈퍼 트렌드 라인 밑에 가격 봉 차트가 주봉이 계속 흐르고 있죠. 끝도 없이 흐르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 그야말로 크립토 윈터 시즌이 도래를 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흐를 만큼 흘렀고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봉 차트와 슈퍼 트렌드 라인이 상당히 붙었다. 때에 따라서는 한방이익을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격은 62,000원 밖에 안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sb 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비트코인 인지 그렇죠. 뭐 크레이그 라이트가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네들이 추가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 그리고 철학의 상당 부분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메인 카테고리 에 넣어놓고 지켜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그 크레이크 스티븐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크 스티븐 라이트, Born October 7, 1970. 1970년생이네요. 제가 74년생인데 저보다 4살이 많은 형이네요. 그렇죠. He is an Australian Computer Scientist and Business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과학자고 비즈니스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스스로를 그 사토시 나카모르토다. 비트코인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닥터 크레이크 스티븐 라이트의 트위터를 가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트윗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월 19일이네요.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캐시이다. 디지털 캐시의 모형이다. It scales to billions of TP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초당 수십억 건의 TPS 전송을 하도록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초당 1초에 수십억 건의 그 트랜스미션 그렇죠. 전송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주구장창 주장을 하고 있는 논점입니다. The system was not designed to attack central banks and ore 자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은 오리지널 비트코인의 철학은 중앙화된 은행을 공격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혹자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이 중앙화된 은행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레이크 라이트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Nor was it designed to oppose government 은행을 공격하거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No blockchain ever will 블록체인은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If you believe that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Have been diluted 네. 속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 속고 있는 것이다.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렇죠. 아무튼 이 크레이크 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블록체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일관적인 어떤 주장 또 철학이라고 할까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사기꾼인지 진짜 사토신지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엔체인 그리고 코인 기획 그리고 그렇죠. 이 그 크레이크 라이트 이쪽 진영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에 대한 일관된 주장 그리고 논점 자 그리고 뭐랄까 철학에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얼마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sb 엄청나게 상승을 이뤄낼 것이냐. 뭐 지금은 62,000원 인데 뭐 말하자면 열배가 아니고 백배 천배 만배 그네들의 어떤 주장이 그 설득력을 가지게 되려면 이 가격으로는 안 되죠. 62,000원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자 적어도 6천만원 뭐 6억은 가야 되는데 그런 허황된 목표치가 실제로 가능하게 될지 종대한 기로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새에 루나 사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국내 암호화폐 그렇죠. 게임 회사가 개발한 암호화폐가 국내 그 유수에 그 상장 그 폐지가 됐죠. 거래소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자 아무튼 이러한 그 여러가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블록체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거 봐라 그야말로 가상자산 아니냐 실체가 없는 뜬구름이다 뭐 이런 주장이 굉장히 증폭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뭐 물론 그 그런 의견들에도 일견 뭐 나름대로 주장의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다음은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에서는 분명한 것은 종이 돈이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종이 돈을 대체할 뭔가 디지털화된 새로운 어떤 머니 시스템이 필요하다 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세상이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고 자 그 주인공을 과연 무엇이 차지할 것이냐 아마 여기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BSB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오랜만에 암호화폐 관련 영상을 한번 뉴트로피아 채널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구요 자 향후 어떤 그 세상이 펼쳐질진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인데 자 그러함에도 우리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현생 인류에게 뭐랄까요 그 어떤 그 위안거리가 있다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미래를 추측하고 예측하고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지나간 과거를 물론 추억하기도 하지만 앞날을 그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뜬구름 잡는 허황된 그 얘기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하고 앞날을 예측하는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리고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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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